제주도에서 가장 멋진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지역에 뛰어난 경치를 꼽을 때 팔경이란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제주도에서는 예로부터 십경을 꼽았는데 그 원조로 얘기되는 것은 이익태 목사의 탐나십경입니다. 1694년 7월부터 1696년 9월까지 제주 목사를 지낸 이 이태는 제주도에서 경치가 뛰어난 10곳을 뽑아 소개하며 화원에게 그 모습을 그리게 해 병풍으로 제작했습니다. 이 병풍은 전하지 않지만 그 내용을 모사한 후대의 그림이 남아있습니다. 300년 전에는 제주의 명소들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현재와 비교하며 살펴보겠습니다. 이익태 목사 몇 년 뒤에 부임한 이형상 목사가 제주도를 순시할 때 화원을 시켜 그 모습을 그림으로 남긴 탐나술력도가 있는데 그 그림도 함께 보겠습니다. 제주도 중심에 있으면서 가장 높은 곳 한라산 백목담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끄는 곳입니다. 한라산 꼭대기가 하늘까지 높이 솟아 바위봉우리가 둥글게 십리가량을 둘렀는데 가운데는 마치 가마솥처럼 움푹 들어가 물이 가득 차있다. 보통은 산정상을 말할 때 대천공이니 천왕봉이니 하면서 봉우리로 말하는 대비의 한라산은 움푹 꺼진 백목담을 말합니다. 백목담은 한라산 정상에 솟아있던 용암돔이 무너지면서 생긴 겁니다. 밑에서 물이 솟는 게 아니라서 평소엔 말라있다가 비가 와야 물이 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선이 하얀 사슴들을 데리고 와서 물을 먹인다는 전설 때문에 백목담이라는 이름이 됐다는데 사슴은 지금 멸종돼서 없고 노로는 흔하게 보입니다. 백목담 너머로 서귀포의 섬들을 함께 그려놨는데 마라도도 보이네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는 의미 때문인지 평소 등산을 다니지 않는 사람도 백목담에 한 번쯤 가보고 싶어 하는데 탐방객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 한라산 탐방로 중 백목담에 갈 수 있는 성파나 코스와 관음사 코스는 2020년부터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또 다른 명소로 꼽은 영국도 한라산입니다. 우뚝 솟은 절벽은 층층이 기암괴석이 늘어서 꼭대기에 펼쳐져 있다. 장대하기로는 장군이 칼을 찬 것 같고 아름답기로는 미인이 머리를 매만지는 듯하며 스님이 절하고 신선히 춤추고 호랑이가 웅크리고 봉황이 나는 듯해 크고 작고 높고 낮은 것이 사물의 형상을 담지 않은 것이 없다. 영실의 기암괴석들을 흔히 오백나한이라 하고 오백장군이라고도 합니다. 나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계곡을 웅장하게 둘러싼 암벽과 기암괴석이 영취산에 모여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있는 제자들 같다고 본 겁니다. 영국이란 명칭도 영취산에서 비로 뜬 겁니다. 오백장군은 제주도를 만들었다는 신화 속 여신인 설문대할망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영실 계곡으로 오르다 보면 입구부터 소나무숲을 만나게 되는데 옛 그림에도 영실의 소나무들이 잘 표현되어 있네요. 우산 모양으로 자라는 나무들은 구상나무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라산을 오를 때 경치를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굳이 정상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면 영실 코스로 오르는 게 훨씬 멋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300년 전엔 제주성 밖이었고 지금은 제주 시내에 속하는 용연도 탐나십경의 하나로 꼽았습니다. 한천이 흐르다 폭우에 이르기 전 영추가 있는데 물색이 지푸르고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양쪽의 언덕은 빛이 빛 벽과 푸른 낭떠러지가 좌우를 병풍처럼 두르고 있다. 용연은 한천이 바다와 만나기 직전에 형성된 소입니다. 평소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이지만 하구에서 풍부하게 물이 솟아 큰 소를 이루었지요. 용연은 취병담이라 했는데 글자 그대로 하면 비취색 병풍이라는 뜻입니다. 주변을 둘러싼 바위 한 벽이 물에 비치면 그 위에 울창한 수목 때문에 용연이 비취빛으로 보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지요. 용연 안에서 뱃놀이를 하거나 바다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일품이었다고 하네요. 용연 끝머리에 용도함이 보입니다. 거대한 바위가 머리를 들고 입을 벌린 채 어지러이 흩어진 돌 가운데 우뚝 서있다. 그 형상이 마치 용머리를 닮았다 하여 용도함이라 부른다. 탐나십경에서는 용연의 배경처럼 그려진 용도함이 현대에 와서는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옛 그림에는 용도함이 두 개로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용머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는 언제 어떻게 없어진 걸까요? 성산은 제주도 동쪽의 소수노름답게 일출로 유명하고 지금은 아예 성산일출봉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옛 기록에서도 성산에 관한 것은 주로 일출과 관련된 겁니다. 산 위에는 기이한 바위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고 사면을 바라보면 마치 성의 윗담인 성각희와 비슷해 이름의 성을 붙였다. 성산은 바다에서 작은 화산이 분출하며 만들어졌는데 분화구를 둘러싼 바위들이 성벽 같다고 해서 성산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탐나십경으로 소개된 성산일출봉 모습이 지금 우리가 흔히 접하는 사진 속 모습과 조금 다릅니다. 흔히 소개되는 성산일출봉 사진은 광치기의 벤이나 섭지코지 쪽에서 본 모습인데 옛 그림의 성산은 반대 방향에서 본 모습입니다. 성산은 처음 만들어질 땐 섬이었다가 바닷물에 밀려온 토사가 쌓여 본섬과 연결됐습니다. 본섬과 성산일출봉 사이에 유난히 잘록한 곳이 있는데 1940년대 초만 해도 물대에 따라 길이 열리고 닫히던 것을 공사로 연결했다네요. 성산일출봉을 오르내리는 길이 꽤 가파른데 옛날에는 바위를 계단처럼 깎거나 잔도를 설치해서 올라다녔습니다. 지금이야 잘 정비된 탐방로를 따라가면 되고요. 정상에 올라가면 꽤 넓은 분화구가 내려다 보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이곳에 귤을 재배하는 과원이 있었습니다. 제주도 남쪽 바닷가에 삼방사는 중턱에 있는 삼방굴사가 눈길을 끕니다. 앞쪽 산어리점도 높이에 굴이 하나 있는데 자연히 만들어진 석실로 마치 방 안에 있는 것 같다. 삼방이라는 이름도 이 굴에서 비로 뜬 겁니다. 고려시대 승려가 이 굴방에서 수행했다는 기록이 있고 지금도 법당으로 꾸며져 있지요. 삼방산 가까이의 용머리와 형제섬이 있고 원리로는 송악산과 마라도가 보입니다. 용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처럼 보이는 용머리의 안은 바닷속에서 폭발한 화산재들이 쌓인 뒤 오랜 세월 퇴적과 침식을 반복하며 기묘한 모습이 됐습니다. 바닷속에서 절벽 아래 탐방로를 따라 한 바퀴 둘러볼 수 있지만 바닷물이 높을 때는 들어갈 수 없어서 입장이 제한되는 일이 많습니다. 삼방굴사 앞에 서있던 소나무는 재선충이 극성을 부리던 2003년에 말라 죽었습니다. 제주도에는 이름난 폭포가 세 곳 있는데 천지연을 따로 소개했습니다. 물이 너럭바위 위를 세차게 흐르다가 곧장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니 무지개가 걸린 듯하고 흰 배를 걸어놓은 듯하다. 그런데 글은 천지연을 묘사하면서 그림은 천지연입니다. 천지연이 옛날 문헌이나 지도에 천지연으로 표기된 경우가 있긴 한데 대정양 경계에서 동쪽으로 30리 떨어진 곳에 있다거나 기후제를 지낸다는 내용을 보면 글은 천지연이 맞습니다. 화가의 착각일까요? 제주도에는 천지연 폭포와 천지연 폭포 그리고 전방 폭포가 일찍부터 관광지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중문에 있는 천지연 폭포는 옥황상재를 뜻하는 천지가 이름에 들어갔습니다. 옥황상재를 모시는 일곱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하는 곳이라서 천지연이라고 한다네요. 예전에는 폭포에 자유롭게 들어가고 물놀이도 했던 모양입니다. 폭포가 흐르는 계곡을 가로질러 선임교를 놓았는데 이 다리에서 보면 그림처럼 상단 폭과 하단 폭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좀 떨어진 아래쪽에는 제3폭포도 있습니다. 하나씩 폭포 가까이 가보면 상단 폭포는 화산지형의 특징인 주상절리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폭포에서 단순히 경치만 구경하는 게 아니라 활쏘기도 즐겼습니다. 폭포에서 누군가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이 아니라 화살을 돌려받는 데 사용하는 허수아비입니다. 폭포 건너편으로 쏘아 날린 화살을 허수아비에 꽂아주면 줄을 당겨 건네받는 거죠. 천지연에서도 활쏘기를 즐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천지연 폭포는 천지연 폭포에서 동쪽으로 15km쯤 떨어져 있습니다. 서귀포항에서 골짜기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면 바위절벽이 나타나고 이곳에서 물줄기가 쏟아지고 있지요. 천지연과 마찬가지로 천지연 주변도 남대림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옛그림에는 폭포 주변에 소나무가 울창하네요. 폭포 가까이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를 함께 듣는 것도 좋고 서귀포 70리공원에서 주변에 울창한 숲과 함께 바라보는 모습도 괜찮습니다. 천지연에서 다시 동쪽으로 조금 더 가서 만나는 정방폭포는 주상절리 절벽 위에서 바다로 바로 떨어지는 물줄기가 이색적인 곳입니다. 폭우에 기이한 돌들이 별처럼 좌우로 늘어서 있고 그 가운데는 성문이 열려 큰 냇물이 흐르다가 곧장 십장 아래로 날아 떨어지는데 흡사 구슬이 흩어지고 옥이 부서지는 듯하다.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파도 소리와 어우러지고 튀어오르는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무지갯빛으로 반짝이곤 하지요. 천지연과 정방폭포는 탐라십경 중 서귀소의 일부로 소개됐습니다. 서귀소는 현재의 서귀포항 일대라고 보면 됩니다. 서귀소는 제주도에 있던 아홉 방호수 중 한 곳입니다. 지방 요충지에 설치한 군사시설을 보통 진이라고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방호수라고 했다는군요. 이익태 목사가 꼽은 탐라십경 중 앞서 말한 백목담, 영곡, 취병담, 성산, 산방산, 천지연 외의 나머지 네 곳은 이런 방호수입니다. 지역을 책임진 관리의 입장이다 보니 군사적인 중요성이 반영된 건데 천지연과 정방폭이 포함된 서귀소처럼 뛰어난 경치는 필수입니다. 서귀소의 배경으로 한라산이 서있고 영곡의 오백장군도 보입니다. 한라산 아래 홍노촌은 현재 서귀포 시내이고 왼쪽 고군사는 서귀포 혁신도시 뒷산이 됐습니다. 천지연 왼쪽 삼매양 봉수와 입석은 삼매봉과 외돌개입니다. 백목담 그림에선 멀리 보였던 서귀포바다 섬들이 이 그림에서는 가장 앞쪽에 있네요. 서귀소는 천지연과 정방폭 사이의 성이 있었는데 한때 소학교로 쓰이기도 했지만 주변의 집들이 늘어나고 개발되면서 흔적만 간신히 남아있다가 보건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탐라십경도에 방호소가 내구 포함됐는데 그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은 건 조천관입니다. 포구촌은 수백호가 질비한데 귤숲 가운데의 배들이 나루터를 오간다. 관방의 형세가 구진 중 으뜸이다. 으뜸이라고 한 말 속에는 풍경이 뛰어나다는 뜻도 있지만 관악원물로서 역할이 크다는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천은 제주도에서 육지로 가는 배가 출발하는 곳이었고 관은 출장 다니는 관리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관악원물입니다. 조천포구는 화북포구와 함께 봄토를 왕래하는 제주의 관문으로 마을이 꽤 컸고 귤나무가 가득해서 풍광이 꽤 좋았다네요. 조천은 지금 작은 포구로 남아있고 조천관에 있던 건물 중 연북청만 남아있습니다. 배를 타기 위해 바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휴식처이자 막무 역할을 했던 건물이지요. 조천에서 동쪽으로 바닷길을 따라가면 규모가 제법 큰 별방수가 있었습니다. 북쪽 성벽 아래로 바닷물이 드나들게 돼 있는데 지금은 성벽 앞쪽이 메워져 도로가 나있습니다. 별방진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지미봉이 우뚝하고 바다 너머로는 우도가 보입니다. 별방소 뒤에 우뚝 솟아있는 대랑수확은 다랑시오름입니다. 성벽이 제법 많이 남아있고 성안의 마을도 있는데 따로 여행명소로 언급되는 곳은 아니지만 해안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달릴 기회가 있다면 잠깐 들러보는 것도 좋겠지요. 명월소는 제주도 서쪽, 현재는 제주시 한림읍에 속한 지역입니다. 서쪽으로 바라보면 심리나 되는 긴 모래밭이 설원처럼 깔려있다. 명월성 서쪽에는 고운 백사장과 에메랄드빛 바다로 명성이 높은 협제해변이 있습니다. 협제해변 사진에 늘 배경처럼 등장하는 비양도가 명월성에서도 보입니다. 섬 위쪽 분화구가 지금과 달리 붉게 표현되어 있는데 비양도는 고려목종 때 분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목종 5년 2모 6월에 탐라산에 구멍 4개가 뚫려서 시뻘건 물이 치솟아올랐고 10년 전미에는 바다 가운데 산 하나가 솟아나왔다. 명월진 주변으로 동굴들이 보이는데 탐라솔력도에는 배령굴이 크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3개의 굴이 있다. 배령굴이 깊고 길이가 30리에 이르는데 거기서 자란 종유석이 가장 좋다. 여기서 말하는 배령굴은 지금 소천굴이라 불리고 나머지 두 곳은 협제굴과 황금굴입니다. 이 동굴들은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라는 명칭으로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는데 협제굴과 황금굴은 한림공원 안에 있고 소천굴은 망오름 쪽에 따로 있습니다. 협제굴은 옆에 있는 쌍용굴과 함께 일반에 공개되지만 다른 두 동굴은 비공개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